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 이 제목인데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입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 너희가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그만 사람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또 같이 먹고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했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또 이 죄를 짓는 아주 원인이 됐던 사탄 또 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해주셨는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시리즈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어떤 엄마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하고 교회가 멀지 않아서 그랬는지 걸어서 그렇게 교회를 엄마하고 아들이 가게 됐어요 저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역시 아이니까 가다가 아무튼 얼마나 장난을 심하게 하는지 그래서 엄마가 하도 속상해가지고 야 지랄 좀 그만해 그랬단 말이에요 지랄 좀 요즘 그렇게 말을 하는 엄마들은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웬만하면 지랄 떤다 그러고 아무튼 말이 많았어요 이제 이 아이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마침 그때 문 앞에 계시다가 이 모자라고 그러죠 엄마하고 아들이 교회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만나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목사님 참 기득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얘야 교회 참 잘 왔다 그런데 교회 오는데 얼마나 걸어오니까 교회 오는데 얼마나 걸리니 하고 물어보니까 얘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얘 그냥 오면 10분이고요 지랄하고 오면 20분 걸려요 엄마가 지랄 좀 그만하라니까 내가 지금 하는 장난은 어른들이 지랄이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고 지랄 떨면 20분 걸린다 이래 얘기를 했는데 그래 우리가 참 애들 앞에서 이거 참 찬물도 마음대로 못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예요? 이 아이가 그걸 그대로 또 배워서 또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따라서 우리가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나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범죄한 이후에 어떤 심판과 은혜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죄의 결과가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알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탄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렇죠? 왜요? 죄의 시작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이 먼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구약성경 전체에서 다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절을 꼽으라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학자들은 꼽습니다 읽어볼까요? 이건 구약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벌써 이 말씀 속에서 담아놓고 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여기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너라는 것은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뱀이지만 직접적으로는 뱀이지만 그 뱀을 통해서 또 사탄이 역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탄을 여기서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여자가 뱀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대개 여성들은 뱀이 나타나면 제일 놀라잖아요 오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뱀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뱀 있으면 잡아먹을 생각하거든요 여성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아유 징그럽게 왜 그런 거를 그렇게 되느냐 여성들이 특별히 뱀을 또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이에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내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원래 뱀은요 걸어다녔던 존재죠 그렇죠? 그러지만은 이렇게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뱀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뱀이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게 됐고 지금까지 뱀들은 전부 배로 기어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존재에게 잘못된 쓰임을 받는 것도 심판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누구의 쓰임을 받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좋은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나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칼이요 좋은 사람의 손에 잡히면은 음식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에게 유익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안 좋은 사람 손에 쥐어지면은 멀쩡한 사람 찔러 죽이는 그런 흉기로 저에게 둔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사람도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정말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존재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특히 이 사탄 같은 존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악한 일의 화신으로 쓰임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의 해를 끼치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이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 뱀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좋은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또 사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도 지금 여기 보면 사탄에 대해서는 뭐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탄은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의 후손은요 여자의 후손은 한 가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맞죠? 남자의 씨를 통해서 여성의 난자와 괴롭혀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시도 우리나라에 보면 남자의 성시를 따서 자녀들의 이름이 붙여지지 않습니까? 전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이건 단수예요 여자의 후손이 어디 한둘이에요? 만일 여성이 낳는 사람들을 하면 이 땅에 여성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면 복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이 원문에 보면 단수로 돼 있어요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자의 후손이요 한 사람이에요 왜요? 남자를 통해서 오지 않은 사람 또 한 단계 더 남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신 분 그렇죠? 그분이 바로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요 일반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인데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뭔가 특별한 표현이다 그다음 단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 딱 한 사람밖에 없죠 그렇죠? 여자를 통해서만 오신 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누가 원수가 돼요? 사탄이 원수가 돼 왜요? 사탄은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범죄하고 전부 지옥불로 떨어뜨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죠? 성경에 나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바로 사탄 마귀가 행하는 것을 멸하게 하시고 그다음 사탄이 죄에 빠뜨려서 전부 지옥불로 보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셔서 그들을 구원케 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은 전부 반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은 그래서 구약의 복음이에요 신약의 복음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 3만 천절이 넘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을 꼽으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부분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꼽습니다 장세기 3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절 이 독생자가 바로 여기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형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요?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게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뭐라고 표현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왜 그랬을까요? 죽는 일이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고 가장 큰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이 있나요? 그런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에 대해서 치명타를 가한 것이 아니라 겨우 발꿈치를 상하게 정도예요 그렇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버렸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망권세가 예수님의 부활로 다 무너져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해요 왜 머리를 상하게 하죠?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와 능력이 뭐예요? 사망권세예요 그렇죠? 사람이 죽이는 권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잃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최고의 무기가 죽음인데 죽음에서 다 일어나버리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도 나중에 다 부활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예요 사탄에게는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죽이는 그 죽음은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로 그냥 가볍게 털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0월절을 통해서 이야 그렇구나 여기에 기가 막힌 앞으로의 예수님이 오셔서 수천 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역사를 일으킬 것을 그림자처럼 창세기 3장 10월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여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아무쪼록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모든 사망 가운데서 사망권세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대요 뭔 심판이죠?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게 됩니다 3장 10일에 또 여자의 길을 시대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먼저 뱀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아담과 하와 중에서 누가 먼저 범죄해요? 하와가 먼저 따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은 죄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 당시에 하와가 먼저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심판을 하와에게 먼저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심판이에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어요 임신하고 그 다음에 배가 불러오면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임신해서 배가 불러와서 또 많은 수고도 수고지만은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죽음의 선까지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곳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임신하게 될 때에 출산할 때 그런 정도의 고통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하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출산할 때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이다 왜요? 그때마다 여자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고통? 애를 낳다가 죽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고통이 뭐예요? 여성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또 남성이 또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만들어 버리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예요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다 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만 주신 것이 아니죠 또 뭘 주셨어요? 은혜도 주셨다 따라 하실래요? 심판만이 아니라 은혜도 베푸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을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은혜가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혜 중에 하나예요 자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와를 재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드셔서 죄 없는 후손으로 만드실 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렇죠? 이 하와를 통해서 이 땅의 인류가 본성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감사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별도로 따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의 자손들이 본성하도록 하신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또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원래는 여자가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그 뒤로는 하와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으로 가지게 되는데 하와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이게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뭐다? 생명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생명은 전부 여자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하면 아마 사람의 생명이 태어난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그렇죠? 이 생명을 출산할 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또 주어집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줬죠?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와는 아담의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하와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물고기를 한번 보세요 이름이 다 없어요 그렇죠? 이름이 없는 아니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울 때야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해피, 머니, 머니 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짐승들, 하늘에 나는 새들, 바다 속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태어나면 그런데 사람은 이름이 주어지거든요 그렇죠? 왜 이름이 지어져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이 지어졌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소유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사명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에 합당한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왜 예전 교회를 다니게 하셨고 나를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가정으로 살게 하시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먼저는 발견하시고 그렇죠? 내 사명이 뭐지? 발견하시고 두 번째는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전 교회도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전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에 사명 선언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전 교회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때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오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일 내가 감당할 일이 있음을 알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도 은혜예요 그렇죠? 사명이 없다 그러면 존재 목적이 없는 거니까 따라합시다 사명도 큰 은혜다 부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명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어요 이 왕이 많은 신하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또 사냥을 가게 됐습니다 사냥을 가가지고 좀 원치 않는 길로들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한 목동을 만나요 그 지역에 있는 이 목동이 그 지역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여러 가지 정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 왕이 말이죠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야 너 여기서 이렇게 목동 노릇하지 말고 나를 따라서 왕궁으로 가자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구나 아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그야말로 참 어렵게 살다가 왕의 부르심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왕궁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얼마나 정직하게 하고 얼마나 일들을 탁월하게 잘하는지 그래서 왕이 점점점점 좋은 직위를 주다 나중에 왕궁 전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야 참 요즘 말로 하면 크게 출세를 한 거죠 아 그런데 이렇게 시골의 목동 출신이 와가지고 그 왕의 전체 재산을 관리한다? 야 이게 보통 어떻게 보면 자리가 아니잖아요 꼭 이런 데는 또 뭐가 있어요? 시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저게 옛날에 저 아주 고릉뱅이같이 참 그렇게 살던 저 친구가 아 이제는 들어와가지고 왕의 힘을 받으면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하들이 시기와 질투가 막 이제 오르게 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제거하지 저거? 저거 어떻게 저거 없애버리지? 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한 가지 딱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도 흠 잡을 수가 없는데 딱 한 가지 흠이 있어요 뭐가 흠이 있느냐 항상 가끔 말이죠 자세히 관찰하면 가끔 자기만 아는 비밀 창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왕궁 꼭대기에 자그마한 다락방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 열쇠를 자기만 가지고 있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아 그리고 난 모르는데 딱 주변을 살피고는 그들은 혼자 쫙 올라갔다가 뭐 한 시간 만에 내려오기도 하고 30만 원에 이야 왕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데 틀림없이 뭐 보물들을 좀 거기다가 빼돌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관찰하다가 신하들이 고발을 해버렸어요 고발을 해버렸어요 아무래도 우리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어딘가 모르게 자기만 딱 열쇠를 가지고 그 방에 들어갔다가 한 시간 이따 오고 30만 이따 오는 뭔가 거기다가 왕의 재산을 빼돌리는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당장에 한번 조사를 해보시죠 왕도 들어보니까 그럴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왕의 창고에 있는 비밀 창고 이 관리인의 비밀 창고를 저거 뒤지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뒤져봐도 뭐 여기저기 쳐다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저 구석에 하나가 딱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이 아주 너덜너덜한 조끼 그 다음에 또 흙먼지 묻은 그 호른 장화 한 켤레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이 목동 출신의 관리인을 부릅니다 거기는 뭐하러 그런 걸 갖다 놨느냐 왜 거기 가끔씩 그렇게 들어갔다 오느냐 그 안에서 뭘 하느냐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목동 출신에 아무 소망도 없이 살고 있었는데 왕을 만나서 제가 여기 왕궁에 들어온 것도 감사한데 여기서 왕천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저는 이 위로 올라와서 옛날의 내 모습 이런 호른 조끼를 입고 또 이런 호른 장화를 신고 그렇게 산과들을 돌아다녔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야 옛날에 내가 저랬는데 야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참 좋은 일 지어오게 됐구나 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초심이라는 거죠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올라가서 그걸 보고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몰래 갔다 오니까 뭐 대단한 거 숨겨놓은 줄 알고 그러면서 왕이 지배인이라 그래야 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높이 칭찬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입고 있었던 너덜너덜한 조끼와 그 다음에 다허른 장화를 사람들 앞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국보로 만들었답니다 나라의 보물로 여러분들도 전부 여기 왕궁에 오기 전까지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 다 우리의 옛 모습이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귀한 곳에 일하게 돼서 감사할 생각은 안 하고 남 헐뜯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교만해지고 이거 보고 본받으라고 라고 국보로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진짜 무슨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됐느냐 말이죠 그런데 주님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정말 이런 소망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 수 있다니 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또 누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아담이 남았습니다 자 이 아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평생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3장 11절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앞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서 손해본 사람 없다 그런 어떤 목사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물론 아내는 남편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듣는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듣고 이 듣고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복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듣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것을 잘 듣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한두 단계 더 나가요 여기서 아내의 말을 듣고 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몸으로 복정하는 단계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몸으로 복정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내 말도 잘 들어야 되고요 또 남편만도 잘 들어야 되고 우리가 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아니 남편의 말이 물론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반대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내의 말이 소중합니다마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가 될 수가 있잖아요 직장 상사의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뭘 훔쳐오라든지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상관이라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귀로 듣고 주의겠다는 이런 차원이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복정하는 단계가 하나님 말씀과 다르는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아내는 먹고 남편이 그도 먹으니라 아내 말을 먼저 들었다는 아내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범죄하게 되게 된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은 잘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이 반대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아담과 하와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범죄하게 된 이제 그 이후의 결과가 아담에게 주어지죠 그렇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됩니까? 첫째는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왜요? 이 온 땅은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연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짐승과 사람 사이에도 그다음부터 원수처럼 돼버리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심지어 지진이라든지 전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아주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 짐승 속에 있던 거예요 짐승 바이러스예요 그러면 짐승끼리 옮겨다니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그 경계를 넘어가가지고 변종을 일으켜서 사람에게 들어와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바이러스들이 지난번 사스도 마찬가지고 에볼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다 변종된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 자연에서 온 것들인데 왜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이 죽게끔 하고 고통받게 만드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죄는요 그것이 곧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러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왜 코로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코로나라는 건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돌기가 왕관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것과 모양이 비슷하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관 바이러스예요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하는 왕관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왕처럼 노포가 지가 좋아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진정한 온 우주의 왕은 하나님 한 분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불순정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이런 것을 통해서 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이런 재앙들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연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다음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아담이 또한 어떤 걸 형벌을 받았어요 평생의 땀을 흘려 수고하고 그렇죠? 일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따먹으면 되고 그렇죠? 꼭 꼬우면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다음 땅에서 땀을 흘려야 돼요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죠? 허리 아프게 일하고 낮으로 밤으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결과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기가 막힌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 에덴 동산에도 잊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모든 걸 심어야 되고 모든 걸 갖고 와야 되고 고생고생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 문제가 생기면 또 그런 것도 다 잃게 되고 그래 우리가 모든 것이 이것이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선악과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다 선악과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 다 걷어가세요 다 걷어가세요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빨리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참 은혜가 되어서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이미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저주를 그대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끊어버려요 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지만 은혜도 주십니다 그 은혜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21절이죠 여호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쵸 뭘 해서 주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죽옷을 잘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은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들을 통해 은혜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희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무슨 희생이죠? 여러분 가죽옷이 그냥 생기냐고요 짐승 하나가 죽어야 하나의 가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 한 사람의 가죽옷을 위해서 짐승 하나가 희생이 되는 겁니다 하와 한 사람의 가죽옷을 위해서 짐승 한 마리가 또 희생이 되는 겁니다 뭐예요? 죄는 우리에게 희생을 가져오는 거예요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훗날 하나님께서 짐승을 1년에 한 마리씩 하나님께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바치라고 그러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속죄죄물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다시 이런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야 좋은 거 주셨네 비싼 거 주셨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죄를 지으니 짐승 한 마리가 죽는구나 그렇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뭐예요? 희생을 가르쳐 주시게 한 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애꿎은 짐승이 죽었어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가죽옷의 특징은 뭐죠?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오래 갑니다 그렇죠? 처음에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지 않습니까?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렇죠? 며칠 못 갑니다 나뭇잎이 그렇게 오래 못 가잖아요 오래 못 가요 그러나 가죽옷은요 한 번 입으면 반영구적으로 그렇죠? 5년 10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많이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맨날 옷 갈아입는다고 나무 부스러기 가지고 하지 말고 가죽옷을 딱 지어 입혀주시니 하나님이 또 지어서 입혀주시니 얼마나 또 옷이 또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옷을 다 입고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뜯어서 하는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나뭇잎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지만 그건 임시 방편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죽옷을 딱 하나님이 맞춰서 입혀주시니 아주 옷 매무새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또 오래가고 감사하냐? 옷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멘? 왜 아멘이 적을까?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거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주시죠 자꾸 주시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은 기도를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두찾기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두찾기 기도라는 게 뭐예요? 구두찾기 기도 더 자세히 보여주시면 첫째는 구하라라는 거예요 구하라 구두찾기 첫 글짤 딴 거예요 구하라 두 번째는 두드리라 세 번째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마지막 네 번째 기는 뭐라고요?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아니요? 고쳐놨는데 이게 저 다운이 잘못됐네 기대하라 합니다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찾았으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라는 겁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야 저거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구두찾기 기도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구두찾기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구두찾기 구하고 그 다음에 두드리고 찾고 그 다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못 기다리면은 아닌데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또 이 가죽옷을 지어주신 것의 뜻은 뭐예요? 덮고 가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은요 아주 좋은 성능이 있죠 뭐죠? 뭐죠? 보온의 효과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가려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래요? 사랑은 가려주는 것이다 이런 가족에 누가 부족한 거 있으면 동네방네 다 알리고 떠들고 다녀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부족함이 있으면은 앞장서 가려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부끄러움을 가려줘야 되는데 안 가려요? 동네방네 소문 다 안 해 아이고 우리 남편 왼수야 왼수 알았어 몰랐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아내가 있었어요 이 아내가 아주 유명한 기독교 성경적 상담가인 제이 아담스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제이 아담스는 여도도 신대원 때 그분의 책을 여러 번 읽었지만 성경적 상담가의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이분은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과 또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면 성경을 가지고 처음 이렇게 답을 줘요 성경적 상담가로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이분에게 한 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남편 때문에 제가 못 살겠어요 아 어떡하면 좋죠? 헤어지고 싶은데 도대체 뭔 일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요? 하면서 대학 노트를 내놓으래요 제목 남편 실수 노트 딱 꺼내놓고는요 그걸 하나 펼쳐가지고 막 깨알같이 거기다가 막 남편 지난 15년 동안 무려 15년 동안 남편이 잘못한 말 그 다음에 나에게 또 잘못했던 거 뭐 했던 거 실수해 전부 적어놨어요 대단해요 대단해 아니 하나님 말씀을 좀 저렇게 적지 그렇게 남편 실수를 좀 막 적고 그리고 더 중 앞에 세김까지 다 해놨어요 분류를 다 해놓고 뒤에는 통계치까지 다 내놨어요 세상에 아무튼 남편 실수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을래나 연구에 연구를 걷고 해가지고 적어놨어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제이 아담스 목사님이 그럽니다 자매님 자매님이 지금 결혼생활을 불행한 것은 남편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노트 때문입니다 이 노트 때문에 자매님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며 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며 그쵸? 뭐 학위 받을 일이 있어요? 남편 실수에 관한 연구 보고서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이 노트 태워버리세요 태워버리시고 가슴 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남편 실수에 대한 전부 성령으로 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 죄를 하나님도 우리 죄를 하나님 등 뒤에다 던진다 그랬어요 그쵸? 하나님 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등 뒤에 던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저 바닥 가장 깊은 속에다가 우리 죄들을 던져버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자매님은 남편에게 잘못한 거 없어요? 제일 큰 잘못이 이런 노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없애버리세요 기억에서도 없애버리시고 남편을 용서하세요 당신도 남편에게 잘못한 점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죄를 다 잊어버리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우리 죄를 기억하고 가정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어 가십니까? 라고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전부 없애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쵸?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실수라도 잘못한 거 적어놓고 발표하지 말고 용서하시고 가려주시고 그렇죠?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